셜롱! 당신의 건강을 책임하는 건강 전도사 안월동입니다. 자! 남자들의 로망 중에 팔! 팔 운동을 할건데 여러분 제가 오늘 덤벨을 3개를 준비했어요 무게별로 왜냐면 우리가 이제 덤벨컬을 하잖아요 그러면 덤벨컬을 해요 하다가 마지막에 힘이 들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렸다면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무게를 낮춘 다음에 또 할 수 있을 때까지 하세요 하다가 또 마지막에 이렇게 했다면 무게를 낮춰서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운동 타임도 줄일 수 있지만 근육에 자극을 더 줄 수 있어서 이도근 발달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